좋아요, 구독 오늘의 와이드카드 이미 캐스팅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옴 시티 수소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공개가 됐습니다. 현대로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힌트를 줬습니다. 대기업이고 내자인 종목으로 오늘 캐스팅하겠다.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답변에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답은 현대로템입니다. 제가 대기업들 잘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가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다는 저에 대한 선입관이 좀 있긴 한데요. 현대로템 내일 갈 겁니다. 제가 EDGC 마치고 현대로템 마치고 와이드카드 종목을 다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밖에 안 하니까 더 압축된 종목을 주면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현대로템이 지금 재료가 더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에 나왔다시피 철도 관련 섹터를, 철도 관련 철도 차량을 제작하고 있고요. 철도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두 번째는 방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 중에 전차하고요. 차륜형 장갑차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철도를 더블로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또 우량한 회사의 큰 회사이기 때문에 캐파가 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레옴 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오는데 오늘 속보 기사를 봤더니 주제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원전이고 또는 하나는 방산을 다룬다고 하니까요. 방산에 걸려있는 종목 중에 빅텍이나 에라이진 엑스원, 스페코 이런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인 대형사 중의 현대로템이 걸릴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사우드 빈살만과 논의를 하는데 그 핵심이 수소 트램입니다. 트램이 이제 지상을 가는 철도와 기차인데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 도시, 현대 도시를 만드는데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지을 거고요. 그런데 다 하다 보면 실제로 교통에 대한 부분이 걸립니다. 교통을 다시 내연기관인 휘발유나 경유차를 다니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수소나 전기차인데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수소, 전기, 트램까지 한다면 아마 그런 구조의 최신식 도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로템의 기술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신규 테마입니다. 네옴 시티의 수소 트램의 대장이 될 수 있는 현대로템으로 강력하게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들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의전 명단의 정의선 회장하고 현대차, 현대로템 사장들이 같이 들어가서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현대로템 아마 내일 기사 나오면 이 큰 종목이 급등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노란톡방에는 공략을 한번 했고요. 제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종가에 공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분봉상 흐름을 보면 제가 정확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종가 이렇게 올랐는데 시간에도 오늘 출근할 때 봤던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간에 2.6%가 올랐기 때문에 이미 공략한 노란톡방 회원분들은 이미 2%, 3%, 4%는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 또 내일 노란톡방에 공략하실 분들도 수익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차트적으로는 병국의 자리가 분명하고요. 구름대 상단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정고점까지는 크게 보면 3만 2천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큰 종목도 가려면 상한가 못 가겠습니까? 제 희망상 그런 건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정리해드리면 레옴 시티 논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됐잖아요. 그리고 보면 건설주나 이런 테마를 몇 번씩 돌았는데 이제 수소 트램에 대한 이슈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주도주로 설 수 있고 이런 세부 내용은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죠. 노란톡방 마지막 받는 마지막 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공약 지점 또 설명들 해드릴 테니까 우리 내일 노란톡방에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샤브 fandral Coleman XL manufacturing asy وس superficial evil quotid gasp часов Tur ply iums lim ksom lum